강아지는 세상을 코로 읽는다고도 하죠 산책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훨씬 강아지의 산책이 차분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푸우영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산책할 때의 냄새를 맡아야 할까?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냄새를 맡아라, 냄새를 맡지 마라 이 얘기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강아지에게 냄새 맡는 행위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강아지에게 냄새 맡기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유류 주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강아지가 지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강아지는 냄새 맡으면서 파악한다고 해요 그래서 강아지는 세상을 코로 읽는다고도 하죠 이는 결국 사회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밖에서 다양한 냄새를 맡은 강아지들이 집에서 한정된 냄새만 맡은 강아지들보다 훨씬 더 사회화가 잘 되어 있고 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냄새 맡기는 무조건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왜 누군 냄새 맡으라 하고 누군 냄새 맡지 말라 하고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요? 바로 강아지의 성격과 행동 유형에 따라 냄새 맡기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냄새 맡으며 산책해도 되는 강아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흥분도가 낮은 아이들 보호자 뒤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차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냄새를 충분히 맡으면서 산책해도 좋아요 반대로 냄새를 많이 맡으면 안 되는 아이들 예시를 들어볼게요 냄새를 맡고 마킹을 많이 하는 강아지들 이어서 쉽게 흥분하는 강아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흥분이라는 건 줄당김, 지짐, 공격성, 통제 불가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고 마킹을 하고 쉽게 흥분하는 이유는 영역활동을 한 것에 대해 희열과 다른 강아지에 대한 경계심이 합쳐져 일종의 포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센 척하는 거죠 겁이 없고 약간의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 특징이기도 하죠 이러다 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흥분하고 또 짖고 하는 일시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산책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훨씬 강아지의 산책이 차분해질 거예요 바로 직진 산책입니다 산책을 나가서 강아지가 좋아할 것 같은 장소 몇 군데를 미리 봐두시고 그곳을 가기 전까지는 쭉 직진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잘 왔으니까 보상으로 냄새를 맡게 해줍니다 저는 화장실이라는 명령으로 편하게 냄새 맡고 쉬해도 괜찮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때만큼은 줄을 조금 길게 해서 잠시 달콤한 자유시간을 주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냄새도 맡고 시도했다면 다시 앞에 있는 목적지를 정해서 직진 산책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직진 산책을 하시다가 중간중간 보상으로 편하게 쉬하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다 보면 보호자에게 집중하면서 훨씬 더 차분한 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가 원하는 것으로 자꾸 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호자니까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반려견을 리드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신경 쓰지 않고 무작정 끌 수도 있겠지만 간식이나 칭찬음으로 유도해서 보호자님에게 시선이 가도록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잘 따라오면 아낌없이 걸어가면서 칭찬과 간식을 주세요 두 번째는 쉬어가는 곳에서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시 산책을 하면서 앞으로 가세요 다음에 또 쉬어가면서 냄새 맡게 해주면 됩니다 이건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아니고 냄새 맡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반려견에게 조금 미안할 수 있어요 왠지 밖에서는 좀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냅두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직진 산책이 처음에는 엄청 재미없어 보이고 강아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님이 딱 2주만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직진 산책을 하시다 보면 강아지가 예전보다 훨씬 더 산책을 즐겨하고 보호자님과 호흡을 맞추려고 같이 춤추듯이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산책은 하루에 최소 1에서 2회 정도 산책을 하신다는 조건 하에 가능한 산책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산책하는 강아지에게 차분한 산책을 바라는 건 조금 욕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나가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산책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슬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